성모 인칭 대명사 다시 This is mine This is mine 그래서 소유격 나 의야 이게 나 의 거란 아아 소유격 소유격 대명사 아따 일찍도 오신다 야 니들 공부방 가기 전에 올 시간이 없니? 어? 학교 몇 시에 맞췄어? 오케이 그래서 I like it's coffee I like it's coffee 오케이 그래서 죽격 자자자 소유격 대명사 아 그것이 것 커피야 내 뜻이 뭐야 그? 그? I like it 난 좋아한다 It's coffee가 무슨 뜻인데 그 커피를? 방금 전에 네 아 그것의 커피 네 그것의 커피 성격 소립격 That is there That is there That is there야? 응? There is가 무슨 뜻이야? 아 that is there There is가 저것의 것? 무슨격이야? 소유격 소유격 대명사 근데 또 there야 왜? There is There is I like his book I like his book I 하고 his 흰수 아이는 죽격이고 흰수는 그.. 그러니까 목적격? 소유격 소유격 어? 그 이 책이라고 책의 소유자가 누군지 얘기하고 있다고요 소유자가 누군지 얘기하고 있어 내 책이 아니고 그 남자 소유의 책을 좋아한대요 오케이 열 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 네 격에 대해서 응 넘어가고요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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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저 저 술격 저저저 술격 I like our book 이게 Our.. Our book 아우러입니까? 이거 뭐.. 이런 거 붙어있으면 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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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하고 상관은 있는 거 아니에요? 귀여워 대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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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맞아 버렸네? 근데 J를 거꾸로 쓰고 있네? 안드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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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격 가속하고 있어 죽격 죽격하고 수육격 Their dogs like her 또 모르겠어 네 정말 못했어 격 격 격 수육격 목적 격 수육격 목적 격 자 그러면 손모는 자 클래스 카드에 가면 똑같은 이름의 드릴 세트가 있습니다 네 목표는 100점 드릴 세트는 시험치는 거에요? 아 저 아까 드릴 세트를 해봤는데 98점인가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.